아 심심하다 요즘 말랑이도 놀게요 어? 이거 뭐야 말랑이 랜덤? 시작? 어 내꺼인거 같은데? 누가 도대체 만들어 줬지? 한번 열어봐야겠다 가위를 여기 하라고 있네요 점선대로 잘 잘라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뭐부터 끝날지 모르니까 여기 순서를 볼게요 순서가 있다고 점 만두 말랑이를 먼저 끝났는데 체크가 되어있는데 빨 체크 빨간색으로 하래요 빨간색이었고 저는 핑크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서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여기 점 빨강 만두 말랑이 오 진짜 좀 빨강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오 느낌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 물이 이루어있네 물로 이제 다시 넣어주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냥 자 이제 체크를 해야죠 체크 비니말랑이? 또 뭐지? 비니말랑이 비니말랑이네요 이거는 비니말랑이가 느낌이 되게 좋네요 체크는 한번에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더지말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두더지말랑이가 있어요 진짜 느낌좋고 잘 만드는거 같아요 쟤 누구 만나나요? 술랑술랑 바다말랑이 술랑술랑 바다말랑이 술랑술랑 바다말랑이 양말 날랑이 여기있다 짜잔 이렇게 진짜 느낌이 좋고 이게 쌀같은게 들어있는거에요 와 진짜 느낌이 좋고 그다음에 딱지 오 이거야 와 딱지말랑이 진짜 느낌좋아요 물이 좀 튕기네요 자 다음 물티슈 와 되게 느낌좋다 이제 다 체크 와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어졌지? 대박이다 뿡 해보세요 그쪽을? 나는 한 묘장이다 너가 착한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이 말랑이들을 다 준비한거다 착한일만이에요 업데이 하니요정님 하니요정님 우와 하니요정님 해줬다 여러분 다음에 더 착한일에서 더 멋진 선물을 받아볼게요 도전 안녕